가수 임창정의 아내 서하얀이 자신의 침실에 청첩장을 배치해 뷰티 군단을 깜짝 놀라게 했다. 오늘 12일 첫 방송되는 sbs 필 뷰티풀 1회에서 서하얀은 스몰 럭셔리로 인테리어의 중요성을 꼽으며 자신만의 인테리어 팁을 공개한다. 방송에 앞서 진행된 촬영에서 4에서 5개월에 한 번씩 매트리스 케어를 받는다며 깔끔한 성격을 드러낸 서하얀은 베이지톤과 우드톤의 가구와 소품들로 따뜻하고 내추럴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특히 여성스러운 취향이 가득 담긴 침실에는 결혼사진과 함께 청첩장을 비치해놔 이목을 집중시킨다. 서하얀은 이때의 마음으로 살자는 의미로 청첩장을 잘 보이는 곳에 뒀다라고 전하고 이를 비시아을 통해 확인한 이다에는 초심을 잃지 말자라고 설명을 덧붙인다. 서하얀은 자신만의 공간으로 홈카페 꾸미기에 돌입한다. 캐나다 소품숍에서 사홈 테이블 러너와 매거진 맥, 제주도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현무암 워머 등 아기자기하고 다양한 소품들로 홈카페를 꾸민다. 꽃꽂이를 배워본 적 없다는 서하얀은 자신의 느낌대로 화병에 꽃을 꽂아 센스 있는 감각을 더한다. 서하얀이 공개한 자신만의 스몰 럭셔리는 이날 오후 9시 방송되는 뷰티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하얀은 자신과 희망할 수 있다. 사양이 공개한 자신만의 스몰 럭셔가 표현하는 개념을 지키십시오. 한글자막 제공지